그냥 먹자, 씻고. 씻고 밥 먹자. 너무한다, 너 진짜. 밥이나 먹자, 그냥. 하자. 하자. 아유, 무거워라, 진짜. 그래, 뭐라도 먹읍시다. 너무 소통, 소통 막 먹었어. 맞아, 서운할 뻔했어. 그래. 기다려. 올라와. 올라와. 거기 있지 말고 올라와. 바다 좀 봐라, 제발. 여기까지 왔는데, 이리 와. 이리 와, 제발.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 와. 올라와,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, 올라오면 되잖아. 먹을게. 후재야, 나 오늘. 내가 왔어요. 일주일 있어요? 기분 좋아졌어, 나. 아유, 야. 와. 얻다, 얻다 챙겨놨었지? 여기 있다. 뭐 먹으려고? 하필 왔지. 라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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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배가 너무 드럽네. 라면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 라면은 위험한데. 안 된다, 안 돼. 아, 어떡하냐. 이게 바닷바람이 세요. 맞아요. 어떡해. 너무 오래. 지금 탱트가 날아가게 생겼는데, 지금. 그렇지? 맛있겠다. 대파? 어, 여기. 어이구야. 채소, 맛있지. 채소 라면? 두 번 가네요. 두 번 가네요. 양이, 이리 와봐. 어이구, 어리야. 이리 와. 솥떡을 잘 먹네, 양이가. 야, 그렇지. 이야, 와우. 저 파 크게 썬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우아 pole. 으아아아. 대박이다, 진짜. 찌개 너무 좋다, 어우. 아직 나면 찌개는 안 먹어 봤거든요. 왜요? 찌개로 먹어보고 싶다. 나도 찌개를 안 먹어 봤어. 아이쿠! 뭐야, 라면이 끝이었어? 이 끝이야! 아유, 아유... 밥 이렇게 먹고만 기대했는데 아니 형, 싸간 건 1박 2일 있을 것처럼 싸가지고 차라리 혼자 갔으면 그걸 다 했을 텐데 이게 양이한테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바람도 불고 도저히 불까지 피워서 뭔가 고기를 굽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아... 여기 벌레 많아, 일로 와 아까 벌레 여기... 다음엔 산으로 가자, 바다 말고 산은 좋아하잖아 굉장히 비도 맞아봤고 내가 맞고 있는 게 이게 비지! 패들보드를 타면서 햇빛도 굉장히 강하게 찌어봤고 바람도 세게 한번 맞아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루 만에 일어난 일들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하루다 산책이나 갔다 오자 햇빛도 있을 때 갔다 오자, 밝을 때 그녀우!